네 먼저 인사드릴까요?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여러분 너무 재밌게 즐거우고 계신가요? 네 여기 또 저희가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한 명씩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세연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춘천 안녕 스테이씨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와 오늘 춘천 열정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거짓말 안하고 무대 밑에서 방금 전까지 되게 추웠거든요 맞아요 그때 올라와서 여러분 목소리 듣고 에너지 느끼니까 진짜 추운 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함성이 장난 아닌 게 마이크 소리 안으로 들어와요 맞아요 역시 역시 여러분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이 뭔지 아세요?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이 뷰티풀 원스타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활동을 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 봐요 그쵸? 네 아니 어쩐지 저기 어디서 떼창이 그리고 음원깜 소리가 잠깐만 그리고 여기 저희 팬덤 이름이 스윗인데 스윗봉이 있어요 스윗이 되게 반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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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 씨 반가워요 네 그러면 우리 이 분위기를 이어도 다음 곡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좋아요 이거 달려보는 거 어때요? 팔릴까요? 달릴까요? 달릴까요? 다음 곡으로 해보게 오 sermon 왔습니다 그럼 스테이씬이랑 러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과 같이 불러주세요